2021년 7월 11일 원종 5탄 스타트워 고우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왜 열려있지? 혹시 계십니까? 계십니까? 누구.. 누구세요? 누구 있어요 혹시? 누구.. 누구세요? 혹시 누구 있어요? 누구 있잖아요 누구세요? 누구 누구세요?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 그때.. 제가 여기서.. 일단 빨리 2층까지 둘러볼게요 1층에 올라가 볼게요 누구야? 누구세요? 저 잠깐만 둘러보고 가면 안되겠습니까? 저 잠깐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저에게 무슨 할아버지 말씀하시는지 어디있습니까? 저한테 얘기좀 해주십쇼 힘들어.. 아 더워.. 흐읍 ㅇㅇ ㅇㅇ 힝힝 아.. 아.. 히힛.. 잠시만요 깜짝놀랐어 죄송합니다.. 하.. 대박.. 뭐라고 하는거야.. 뭐하는거야?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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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새있어요. 제 피 아닙니다 모르겠어요. 갑자기 어디서 뭐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으아 잠깐만 뭐가 재밌어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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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묻었어 뭔지 모르겠어 지금 지금 여러분들 저 건너편으로 바로 도로 건너편으로 입구인데 무서워서 지금 못 들어가겠어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서.. 무서워서 들어야 된거다 있어. 잠깐만.. 봐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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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